대형 농수로가 고라니나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에게 죽음의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탈출 통로를 만들도록 한 법도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뭐가 문제인 건지 이용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농수로입니다. 깊이가 2m가 넘는 콘크리트 수로 안에 고라니가 갇혀 있습니다. 물을 찾아 내려왔다 추락한 건데 탈출로가 없어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잡고 싶기도 한데 잡을 수가 있어야지, 보통 날짜지가 않으니까. 잽싸게 뛰어다니는 고라니는 구조대원들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태 여러 번 시도 끝에 힘들게 붙잡습니다. 충남에서만 지난 2년간 고라니 97마리와 너구리 12마리가 농수로에 빠졌다가 구조돼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조 신고가 안 돼 수로에 방축될 경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 예산에서는 4년 전부터 농수로에 갇힌 고라니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로 20km에 탈출로 24곳을 설치한 뒤부터 고라니가 스스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경사진 탈출로는 농수로에 빠진 고라니뿐 아니라 개구리나 뱀 같은 양서 파충류도 이곳을 통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농수로의 탈출로 등을 갖추도록 한 야생생물보호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기존 농수로에는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매년 피해 실태 조사를 벌여 농수로 관리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는데 불응시 벌칙 규정이 없어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교수님의 삶의 이차인 강제 교수님의 생명과 학생 slave 교수님의 생명 수이로 Didion 이 교수님의 생명